안녕하세요.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의 해외에 반출되는 유형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견본품의 무상수출입니다.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.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, 이 요건이 중요하고요. 사전약정에 따라서 당초 공급한 수출품이 추후 하자 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동일 종류의 동종재화를 무한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이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. 하지만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되는 수출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. 세 번째는 유사한 거래인데 사업자가 수출을 하고 나서 수출품이 하자 등으로 인해서 반입이 됩니다. 반입이 되는데 이 경우에 반입된 재화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관장으로부터 교부가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수입된 재화를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수출하는 거래 형태인데요. 이 경우에 반입된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반입된 재화에 대해서 부담했던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. 그리고 다시 재수출된 재화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. 네 번째는 관세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물품입니다. 이 위약물품에 해당이 되면 해당 재화가 그대로 다시 외국의 사업자에게 반출이 되게 되는데요. 이 경우 이러한 거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. 이 경우 수입자가 부담했던 수입부가가치세는 지체 없이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다음 다섯 번째는 용기 반환입니다. 즉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반환 조건의 용기에 대해서 수입 시에 외국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추후에 용기를 회수를 해서 다시 외국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이러한 경우 재화의 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여섯 번째는 위탁가공무역수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.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해외 수탁가공자에게 무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고요. 이 경우에 완성된 제품이 내국인, 즉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.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인데요. 이 경우 사업자가 수입, 판매된 기계장치를 하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수리 목적이나 반품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. 이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고요. 다음 사례는 국내에서 신제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외국 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한으로 수입을 해서 전시를 한 후에 전시가 끝나고서 다시 해당 외국 사업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이러한 거래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. 아홉 번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인데요. 이 경우에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선 취득한 재화를 해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국외로 반출하는 이러한 거래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역시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필요한 건설 자재를 국내 사업자 A라는 사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A 사업자의 명의로 수출 통관을 하고 해외 건설 현장에 인도하는 이러한 거래 역시 A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A 사업자가 해외 건설 업자로부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개설받아서 공급을 했다 하면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